자 아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근데 대박이다 3인 오찌 3인 오찌네 처음 봐 뭐야 이렇게 서비스가 좋다고? 이거 삼겹살도 있어서 와 미쳤다 아니 떡갈비도 있어 와 이번에 철권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존나 재밌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죠? 철권은 같이 하는 게 재밌어 친구들끼리 나 아까 그 뭐지? 필사기 한 대 맞아준다 해가지고 때렸는데 구라야 했을 때 나 어렸을 때 PTS 되었어 내적 갈등 많이 했어 맞아줄까 말까 근데 필사기 쓰는 순간 뭔가 맞아주기가 싫었어 야 근데 너는 어머님이 섭섭하시겠다 난 너 밥상 볼 때마다 진짜 구라 안 치고 와 진짜 나 저렇게 하면 진짜 하루 왼종일 방송할 수 있겠다 이 생각밖에 안 돼 아니 너무 말도 안 돼 나 심지어 가서 먹어봤잖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리야 들었지? 배 찍은 거 아니에요? 아 맞다 오리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살아 어? 왜? 뭐 하는데? 한 달 내내 사는 건 아닌데 오리가 장기후방 한 달 들어가 그 라식 수술 때문에 아니 오리누나 죄 지운 거야 무슨? 여기 한 달 동안 살아야 돼?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너무 스윗하다 나 저 사진 보고 살짝 몰랐어 아 오리랑 같이 찍은 거야? 어 모니터에 오리누나랑 찍은 인생 내 것이 있는데요? 저 오리가 붙인 거야? 사진 보면서 아 숨막힌다 장난이고 아 진짜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내가 여러분들 느낀 게 아까 성태형 좀 찐으로 좀 빡쳤다고 아 진짜 성태형 방송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일일 일일 토스라서 그래 맨날 터지잖아 성태형꺼 그 다음 배그도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이걸 한 건데 그치 롤도 안 하려고 한 건데 맞아 터뜨리니까 맞아 이거 진짜 너무 스트레스지 너 너 너 너 너는 어떻게 돼? 너 요즘 안 들어와? 아 난 그때 민규랑 했을 때 터지고 안 터졌지 아 그래? 아 근데 내가 볼 때 타효 형이 고용한 사람이다 근데 타효 형이 이거 터뜨려 봐! 하니까 바로 터뜨리더라고 자 나 그 진격의 거인인 줄 알았어 아 그러면 까려와 난 너만 그런 건 줄 알았거든? 밖에 나오는 걸 유부남들은 다 좋아하던데? 왜 집안에서 숨이 막히는 거야? 무슨 소리야 민균 나 집에서가 제일 행복해 지금 고통이야 이게 아 이게 고통이야? 어 진짜 널 받는 중 아니 밖에 나가면 뭐가 좋은데? 뭔가 어 나 네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 아 다른 다른 분한테 전해 어 뭔가 족쇄가 풀린 기분 너 오늘 뒤졌어 아 나 아니야! 나 아니라고 나 오늘 뒤졌어 아니 그거 있어 누나는 사람들 솔직히 누가 하는 BJ들을 이해할 거야 아 방송이 꿀이야 음 응 육아가 확실히 쉽지 않구나 어 맞네 맞네 아 근데 다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너는 결혼 언제 하겠다 이런 생각 있어? 사회용? 아니 사회용이요 형은 와이프분이 게임을 하셔? 모바일 게임 쪼금해 모바일 게임? 응 근데 아주 게임만일 거의 없긴 하지 모바일 게임 어떤거 하지? 포커? 무슨 소리야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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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키우는 거 해 고양이 키우고 이런 거 아 고양이 키우고 다음 하나 더 줘? 아니 왜? 하나만 더 줘 아 나도 근데 다음 멸망주 나가야겠다 야 나와 진짜 사상상 한번 하려고 그걸 드디어 내가 탑 까려고 탑 해 볼리베이 신이잖아 아니 근데 그때 오리 결승전 갔었잖아 그래 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던데 말파이트만 계속 하잖아 아 시X 나는 오리한테 물어봤어 오리야 진짜 재밌냐고 저렇게 하는게 근데 좋아하던데 오리야 아 왜냐면 생각보다 저 띄어들은 정 이 정크무빙 이런게 많아 세살택이 없는 스킬 낭비 근데 오리 누나는 좀 깔끔하게 할 것만 해 와 오리 좀 게임을 잘하나 보다 생각보다 꽤 스킬 분배가 좋아 난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때 비방에서 둘이서 피파 떴거든 1대1로 근데 내가 진거에 진짜 찌들어 여자친구한테 게임을 줬다가 아 그렇네 작은 짐 상한다 심지어 2억 썼어 심지어 2억 썼어 야 정세겠잖아 취소하게 하지 말로 아 시X 봉추라 아니 그래도 왜 그래 진짜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왜 그러냐면서 게임 가지고 왜 그러냐면서 근데 내가 그랬어 나 이거 나 돈 많이 썼으니까 이럴 수 밖에 없어 알았어 진짜 아니 내 새끼야 뭐야 아님 찌질의 역사 돼지보선 아니야 아 오늘 진짜 근데 내가 볼 때 진짜 10만 가까이 찍을 수 있어 맞아 10만은 안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아 내가 볼 때 오늘 무조건 10만 넘어 아 그래? 오늘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말이 안 되겠어 어 왜냐면 첫 장기의 팔만이었잖아 말이 안 됐어 오프라인에 여러분들 플스 사서 세팅 한번 시도해 볼게요 오 좋다 좋다 플스로 해가지고 뭔가 뒤도 아예 안 되게끔 해서 지금도 뭐 자세하게는 말 못하지만 계속 뭐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어 좀 약간 아쉽다 난 민조 캔이랑 딱 했을 때 근데 도파민 내가 막 이렇게 접했잖아 그냥 어 그니까 나 설렘는데 나 우승할 거 같았어 아 근데 내가 마왕님이랑 살짝 입었잖아 너 개 처맞았어 나 진짜 마왕펀치 한 표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마왕님이랑 막 높은데서 붙으면 너무 재밌을 거 같은 거야 그니까 설레 있었는데 딱 끝났고 아 다음에 해봐야겠다 둘이 내가 볼 때 한 4강에서 만났을 거 같단 말이야 아니 다음 나오는 종게임은 레전드 없어요? 철권처럼? 모르겠다 나도 아 근데 철권이 좀 아프리카 잘 막히네 1대1 게임이랑 근데 종밥틀 싸움도 재밌잖아 맞아 종밥틀 싸움도 재밌고 그래서 나 요즘 도파민 현지라는 거 그걸로 채우고 있거든 아 다음 그거 있다 큰 거 GTA 6 아 맞다 그거 쳤다 레전드겠다 그거 그거 개레전드잖아 그거 다 하지 않을까 어 그건 다 하고 스토리 보고 또 그다음 멀티도 되니까 그거 인정 안 되겠다 거기 멀티에 또 무적단 하나 만들어야 돼 아 그거 근데 한참 남았대 26년이래 아 존나 어렵구나 26년 많이 남았네 많이 안 남았어 그렇게 우리 미안한데 벌써 또 2월이 지났어 아 또 나이들어 그러네 시간이 빠르네 2월이 지났어 그 포텐 봤는데 그 3번에서 나온 사람들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데 그 배댓에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오고 김민교 레츠고 이거 있던데 아 어떤 새끼가 욕먹이려고 막 준다 월클든 막 다 3번고에 김민교 서강주엘 블랙핑크 지수 김연아 차은우 그리고 원래 6대로 해서 사실 팀 탑에 니엘 뭐 여러 명 있긴 해 진짜? 어 진짜로 아 너희 그거 봤어? 성태형 저기 집 지은 거? 아니 못 봤어 아 개쩔던데? 어때? 마크집이야 아 진짜로? 지금 집이 사는 집? 아니 거의 이제 완공되는데 5월인가 6월에 완공되는데 아 난 진짜 지하 있고 1층 있고 2층 있는데 벙커를 지어놨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아예 따로 건물 있고 주차장 갔다 아니 지금 고 전두 아니야? 하하하하 내가 무슨 소리가 아니야 서울에 보면서 전두 방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어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들려 아 많아 아 근데 자재값이 개 많이 올랐대 아 그래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 아 그러네 근데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방송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데 디도스 걸어서 지금 이 ㅈㄴ을 받은 거야 맞네 왜냐면 지금 자재값 계속 하루하루 할 때마다 아 오늘은 화장실 아 타일 박았다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디도스 거니까 개빡쳐 하는 거야 진짜로 하하 맞아 오늘처럼 이러니까 내가 보니까 유일하게 안 거는 거 콧대 딱 건축할 때 아니야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그 노관 할 때 노관 할 때 이안 물고 안 걸고 이런 거 즐기려고 하면 걸고 하하하하하하 왜 그러는 거야?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게 너네처럼 막 상위권만 거는 줄 알았는데 다 걸리도 많이지 아니 그냥 심심하면 다거나 맞아 근데 진짜 할 짓이 없는 게 원래 디도스는 이런 걸 거는 게 아니야 원래는 회사에 걸어서 회사에 협박해가지고 너 이거 너네 지금 전사오류다 너 이거 풀고 싶으면 몇 억 줘라 이래야 되는데 이 새끼는 잡범 그러니까 재밌으려고 하는 거 같아 본인 많이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거 그냥 못하게 해버려야겠다 희열을 느끼는 그런 건가?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계속 도발하지 마라 말 안 되지 말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한테 도발하지마는 저희 도양이 도발 안 할게요 하는 새끼들 이거 나랑 팔아먹는 새끼들 이거 진짜 오늘 너무 화가 말렸어 아니 진짜 디도스 개족 같잖아 아 디도스 똑같아 진짜로 아 근데 진짜 그때 나랑 민교랑 준수랑 선비를 넷이서 막 조종했을 때 개무섭더라고 아니 근데 그 디코 했을 때 그거 뭐였어? 나 자세하게 몰라 그때 우리 넷이 있었는데 민교가 먼저 걸리고 한 명씩 걸리는데 내가 지정을 하는데 지정자표를 찍으니까 거기 걸리는 거야 안 걸려가지고 오늘 디도스 없나? 야 디도스 번만 걸어봐 하는데 걸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 넷이 모여갖고 한 명씩 걸어보라고 하고 자 했는데 진짜 다 거는 거야 그러면 안 거는 거네 다 털려있는 임선민은 걸려갖고 일본으로 이민 갔어 그래갖고 한국에는 더는 못 살겠다 무서워서 유희표 형님이랑 같이 일본 갔던데? 아 약간 노노코리아야 근데 오늘 민교랑 타이로 이렇게 왔을 때 아 좀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프라인 하니까 많이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? 그럼 아까 우리 셋이 척고하는 거 존나 재밌었어요 아 존나 재밌었어요 역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면 맞아 빨리 오프대회 할 수도 있겠다 존나 웃길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저는 아침에 뵙고 예 저는 내일 휴방 아 저는 봉준씨 내일 방송 없어요 그러면? 예 아 그럼 저는 켜야죠 아 저 있어요 있습니다 아 미교씨 없으니까 받아보려고 오케이 고생하십니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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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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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